일단 다 같이 손모아! 아 또 이런거! 다 같이 손모아! 오늘은 해물 칼국수야! 위로! 마음 가운데로 해라! 하나 둘 셋! 해물! 칼국! 슬롱! 해물! 해물! 칼국! 슬롱! 이거는 꽃게구요 저희가 사온거를 가르쳐줄게요 꽃게랑 그 다음에 이거는 가만있어 가만있어! 봉지 다 찍고있다 씨끼들이 항상 요리할 때 생각하는데 생각대로 되는게 전혀 없어요 방송할때도 그렇고 영상을 찍을때도 그렇고 해감해서 먼저 물에 탕 먹거리자 맞나 이거? 뭘 해감을 해? 두개 두개 이거 다 할거야? 아니요 다 안하는데 그냥 다 씻어놔라 그냥 다 씻어버리자 그냥 다 씻어놔면 나중에 빨리 사온다 어차피 빨리 먹으면 된다 엄마 근데 한 8인푼 정도 한다고 생각하면 엄마 그거 다 해야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몇몇이거든요 어차피 이렇게 저렇게 썩어버리나 저렇게 썩어버리나 똑같다 다 내 입꼬리가 많으니까 근데 가끔씩 한다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할머니는 한다고 말할 때마다 간이 철렁철렁 내려앉아 나는 양팡의 컨텐츠 보면 제일 좋은게 우리가 점점 가족들과 함께 할 그게 별로 많이 없어 가족들과 함께 하는게 좋은게 내가 엄마 비용이 왜 안주는지 이제 알았어 아 사오기를 저것들도 다 사와놓고 왜 내보고 하라고 약간 이런 표정인데 원하는 재료가 없을 수 있으니까 어 애가 죽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미안해 안 돼 멍청이 아 식요아 날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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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 날아 아 싫다잖아 그러지마 아프잖아 아니 그거 잘라야돼 나라 봐봐 이럼 이러면 못한다니 아 그거 말고 그 글 자르지마 아 잠깐만 자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너무 정신이 안 해 너 그럼 왜 자르냐고 가르쳐서 콘텐츠 각이 나오는 거죠? 아, 그렇지. 사실 뭐 남들이 봤을 때는 아, 어떡해! 미안해! 저게 하나가 콘텐츠예요. 차님은 나토나 애가 싫단다, 애가. 키울 거예요? 아, 네. 먹을 건데. 먹을 거지만. 이게 너무 레시피대로 가려고 하면 그것도 또 나름의 좀 재미가 없잖아요. 약간 즉흥으로 해가지고 가족들의 의견을 투합해가지고 만드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였는데 근데 너무 의견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넣는 거. 네. 근데 여기 국물도 같이 넣었나? 아니, 그냥 넣어라. 거기 깨에서 나온 국물이... 아니, 넣지 마라. 깨에서 나온 거 넣지 마라. 별로 안 좋다, 짜잘씨리. 짜잘씨리? 아, 그거 안 좋은 걸 뗐다. 아따야, 파도 도로 꽤 큰 걸 사왔다. 시장파나 그렇다. 파 밑동을 넣게, 파 밑동. 개가 안 빨개지면 야채 넣으래요. 아,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네. 네. 야채를 넣어야 된대요.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거예요, 지금. 주세요. 책임 전과, 책임 전과. 근데 해물 칼국수가 이렇게 온 집안 가족들이 다 출동해서 하는. 이게 힘든 거라는 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지. 칼국수는 여러분. 사서 드세요. 제가... 칼국수 면은 안 넣었나? 아니, 그냥. 아니, 이거 먹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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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더 넣어도 되겠다, 더 넣어도 되겠다, 이게. 이거 어떻게 넣냐? 이거 먹는 거 진짜. 여러분, 이거 먹을 수 있어요? 아니, 그냥 넣어라, 괜찮다. 안 된다고 뜨게 됐어. 안 풀리고 그냥 그대로 입는다. 봉취가 넣고 잡고 하지 말라고. 저는 이렇게 음식 하는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요. 아까 그거는 너무 많이 해서 그렇다. 저기 뭐야. 다 열어라니까 일단 다 떼 열어라. 어머. 우리가 상상했던 비주얼은 아니거든요. 찌개같이. 저는 좀 국물이 좀 맑고 깨끗하고. 그리고 양념장보다는 좀 더 면이 약간 후루룩후루룩 넘어갈 수 있는 우동 같은 느낌의 해물 칼국수를 원했었는데 죽이대에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나름의 괜찮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 이건 괜찮은데? 비주얼은 나쁘다. 미안한데? 이거 어디 식당 거예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 일단 칼국수 만들었는데, 해물 칼국수. 제 마지막 식사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먹어보겠습니다. 면은 어사비 다 파일 수 있지 않나요? 집에서 한 거면 꼭! 다음에는 사 먹자. 다음엔 그냥 사 먹자 하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음엔 사 먹자. 네. 이게 오늘 방송의 도움이예요. 입만 벌려면 된다, 이 아들아. 오래 하면 안 돼. 집에서 한 번 더 놀아볼 수 있을까? 네. 아멘